2 샷 2 샷 3 샷 4 샷 5 샷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다 도착 베트남 에이핑크 다이어리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어? 아니네 맞아 아 받았어 비행기에서 읽은 거예요 편지를 받았으면 거기에 답을 팬분들께 해주셔야죠 아직 안 읽어봤어요 분명 읽었다고 했는데 거짓말 치신 거예요? 아니 받았다고 했지 언제 읽었다고 했어 읽을 시간이 없겠어 지금 여기 와서 공개 읽은 거 아니에요? 죄송해요 아니 비행기 타고 읽는다고 뽐언니한테 배운 거 해봤어요 갔어요 혜영이는 그러니까 팬들이 귀염둥이 해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제가 봤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럼 언니를 한번 보여주세요 봤잖아요 봤어요 봤죠? 그거처럼 해야되는 거 포미는 귀염둥이 저희는 지금 베트남으로 공파시 저는 은지언니와 옆자리에요 다시 만나네요 괜찮네요 우리 좀 인연인가 봐요 공파 루파 보셨어요? 루파 아 그게 나가다니 저도 춘경입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만 잘 다녔면 긴긴 여정이 끝이 납니다 베트남도 무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끝을 내고 이번 룸메이트? 안녕 남주의 룸메이트 남주의 룸메이트는 누굴까요? 남주의 룸메이트 들어오지 마요 나가요 나가요 남주의 룸메이트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바로 스윙풀 나 갈 거야 스윙 스윙하러 갈 거야 안녕 나중에 봐요 수영장에서 뿅 현재 이곳은 어디에요? 네 우리의 공연하는 장소에요 여기 리허설 현장입니다 네 여기 수영장에 야외문을 설치했어요 왜? 왜? 언제부터 네가 좋은지 난 잘 몰라 근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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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? 이렇게 그 분야 그 분야 이 분야 몸에 와우vin 써니같아 써니 저기 몰라? 써니 나나나나 써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기 그... 그저 민요린 민요린 아이고 있지 에이핑크 인 베트남 에이핑크 인 베트남 지금은 마지막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다이어리에 나은이랑 제 분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캠을 잡고 막내들이 들고 안줘요 난 셀프카메라에 소질이 없나봐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씨 이래야 좀 언니 같잖아 오 마크 진짜 안 어울린다고 나도 이렇게 키 잘 왔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각도가 중요하구나 그럼요 나도 이번 한번 더 해주세요 해볼내요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이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